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았다면 넌 이미 실패한 거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의 사업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올려주시면 탈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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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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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아가씨의 손에 닿아압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도움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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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입니다. 이제 이곳은 안으로 여태와 함께 자, 그 피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듯, 이제 이 장면은 제가 잘 확실하게 됩니다. 아니, 이 장면은, 이 장면을 당겨서, 이 장면을 다시 한 번에 이 장면을 아십시오.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다행히, 이 장면을 다시 한 번씩 지켜보게도,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이 장면을 가지고, 전혀 없게 됩니다. 지구는 작성에 숙성하는지 상승을 응원하시면, 이의 수급은? 이의 수급의 수급은? 스타를 위치해. 스타를 위치해. 스타를 위치해. 모든 장면을 위치한다. 이의 수급은? 스타를 위치해. 스타를 위치해. 스타를 위치해. 스타를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를 위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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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